음악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촌 목표의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역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믿음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제시하는 기독교 번증을 알아봤습니다. CTS 기독교 TV의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가 주여 이 땅을 살리 소설을 주제로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CTS 위크의 주요 내용 종합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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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